여러분들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이 다른 과목은 반응을 볼 시간이 없어서 지금 바로 오후 8시에 시험지가 올라오자마자 PPT로 만들어서 지금 정확히 10시 25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을 들어가는데 드는 생각은 그래요 이번 6월하고 이번 6월에 한지도 제지도 선생님이 최근 한 10년 동안만 봤을 때 가장 평이한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잠깐 아까도 수만이라든가 들어가 봤는데 만점이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만점 받은 학생이 많아 근데 선생님이 또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6월 15번, 이번 6월 평가원 6번하고 15번, 16번 이 세 문제가 킬러까지는 아니지만 킬러는 아니에요 킬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어려웠어요 특히 기후 문제가 6번이었나요? 좀 어려웠죠 분명히 기후 문제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도 선생님 생각에는 이번 6월이 아직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6월을 계기로 사탐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아직 무르익은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등급 컷이 아마 48 정도 47 정도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이 수능이나 9월이면 당연히 1등급 컷이 50점이 나오는데 6월인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이 세문항 때문에 그래도 조금 어려웠던 문항이 세문항 정도 있어서 물론 이제 모르먼 패스라든가 이런 걸 하면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감안을 해 본다면 한 48, 47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정확한 실력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수정해 나가는 계기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설을 뭐 이번 이기자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 대간 백두대간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가 한 자락이다 근데 그걸 안 해도 너무 상식적으로 유명한 얘기죠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줄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백두산이다 너무 쉬웠던 문제고 백두대간을 모르더라도 여기 중간진 백두산 많이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와 B 지점은 서로 다른 하천 유역이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산경도라는 말이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산을 길로 본 지도죠 우리 길이라는 건 뭐예요?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길은 이어져 있다는 얘기죠 우리 끊어진 건 길이라고 안 하잖아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산줄기가 이어져 있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은 산줄기를 분수계로 보았다 그랬잖아 분수계가 뭐예요? 물을 나눠주는 경계로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그린 지도 이게 우리 조상들의 산줄기 인식 그림인데 보면은 산줄기 사이사이에 물줄기가 그려져 있고 여러분 이게 이제 한강 A가 B가 낙동강 금강 영상강 영상강 섬진강 다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개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산줄기를 분수계로 봤다는 것을 이 산줄기 이름에서 알 수 있다 그랬잖아 우리가 청천강 위에 청북정맥 아래가 청남정맥 한강도 한북정맥 한남정맥 금강도 금북정맥 금남정맥 낙동각도 낙동정맥 낙동정맥 낙남정맥 이건 호남정맥이지만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A와 B는 백두대간을 경계로 나눠진 서로 다른 하천인 거죠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디귿은 뭐냐면 물론 그림을 봐도 이 금강은 어느 산줄기도 크로스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이게 이제 이 지도에 대비되는 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지질학자인 고토 문지로가 그린 산맥도거든요 산맥도는 땅 속의 지질구조선을 따라 그렸다 가끔 그래서 얘랑 대비되는 문제로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산맥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천과 산맥이 크로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산줄기를 분수계로 봤기 때문에 산줄기와 물줄기가 크로스하지 않습니다 산자분수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리을 호남지방과 이런 거 우리 배웠잖아 호소가 바로 충청도죠 호남과 호소지방은 대간을 경계로 서로 구분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청도와 호남 전라도 사이엔 대간이 없습니다 대간으로 구별되는 것은 여러분도 알지만 지금 영남권과 호남권 또는 영남권과 호소 이렇게는 대간으로 지금 구별이 됐죠 자료해석 문제입니다 항상 또 말씀을 드리지만 자료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지 배웠나 안 배웠나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항상 자료 속에서 기억백두산 이렇게 자료 속에서 잘 보시면 잘 보시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도 이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자세히 계층에요 아멘